크리스피 도넛! 크리스피 도넛! 더튜버 집사들! 이제 립모션 안 써도 돼! 가봐! 라이브 2D 핸드 플래싱을 알아보자! 구독! 좋아요! 좋았어! 자연스러웠어! 헷! 더튜버들이 아바타 넣어서 쓰는 브이티브 스튜디오가 한 달 전에 큰 업데이트가 있었어! 라이브 2D 아바타에 핸드 트래킹을 지원하는데 모델 만들 때 손동작, 손떠락 동작을 넣어두는 이런 게 되는 거야!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기능이라 국내에 자료가 없어서 해외 쪽 이를 훑고 만들어봤다! 어? 나 국내 최초인가? 진짜 너무 힘들었다! 그리고 이제 나도 손이 움직인다! 오예! 라이브 2D 아바타 만들 때 설정할 값은 설명에 넣어놓을게!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다 할 수 있던데 난 너무 고양이라서 못해! 버튜버 언니 형아들! 리모션 나도 갖고 싶었어! 치셔서 못 샀다! 근데 이제 2D여도 된다! 다들 달려! 라이브 2D 만들 때 조금만 고생하면 그 VTV 스튜디오가 손을 막 움직이게 해줄 거야! 이제 왜 취미는 돼! 이거 보고 도움이 됐다면 도움을 해라! 마지막으로 구독자 30명이 넘었다! 상훈이 만족해! 안녕! 안녕